자 과연 스토리가 또 여기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자 이제 1레벨 정도 업 정도 더하면은 치안대 녀석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다시 수건맨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새로운 퀘스트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전입자 전입자 전입신고? 어우 28레벨짜리야 이건 뭐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어우 세넬님 안녕하세요 수건맨이라고 불러주시다니까요 근데 가발은 아닌거 같지 않아요? 지머리인가? 아주 축복과 어 따 그니까 약간 저렇게 잘 땋이는 머리 모발이 저런 식으로 자라니까 땋을 수 있는 거겠지 저 원래 저 원래 저런 저런 식으로 머리 땋는 것도 그거 뭐 약 같은 거 약품으로 뭐 해가지고 해야되지 않아요 원래 자 네희는 집을 안 채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야무에게 레트로포리스까지 왔지만 도중에 무서운 포요소리를 듣고 겁이 질려 황소가 끄는 수레를 버리고 왔습니다 바이크는 네희의 수레를 찾아주기로 합니다 ㅠㅠ 아 저 사람들 저쪽 사람들 머리 머리가 머리 자라는 게 딱히 편하게 되어있어가지고 저..저렇게 되는 거겠지 아니 뭐 어디 미용실 같은 데서 레게머리 같은 거 하면은 뭐 약품으로 뭐 하고 뭐 하고 이러는 것 같던데 저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원래 저런 머리나 레게머리 같은 거 하면은 머리 못 가놓는다며 나도 머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숱은 좀 괜찮은데 이게 막 왁스를 해도 가라앉아버리더라고 머리를 짧게 안 자르면은 뭐 어차피 귀찮아가지고 안하긴 하는데 왁스 같은 거는 잘 자 이제 내히히의 수레를 찾아서 가져옵시다 뭐 15레벨 매복 아하 역시 역시 그냥 수레만 남아있을리가 없지 대놓고 매복중이구만 이것들 4마리 5마리 오이씨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더 있냐 그냥 그냥 멋모르고 가면 다구리 맞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역시나 니들은 나한테 죽는다 아드 햇 헤드샷 반박이 안 춥네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더만은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더만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더만 조용히 처리하자 아우 드디어 방패가 안 나왔어 하지만 또 방패가 나오겠지 그게 정해진 세상 일지니까 자 이제 수레를 끌고 돌아가면 되겠네요 아 저 염소감사는 아직 안찍었어요 다른 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역시 이집트시대에 만능 신분호금 수건 어마무시하자 자 또 치자 근데 진짜 서브퀘스트가 어디가서 뭘 데려다달라 뭘 갖다달라 이게 진짜 많은 것 같애 그냥 어 지나칠정도로 아무튼 어제보다 게임소리를 좀 키웠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확실히 어제는 조금 작더라고 마이크 소리에 비해서 아 물론 마이크 소리가 더 큰게 좋긴 하지만 어느정도 게임소리도 커서 약간 잘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에지오 복장은 특정은 아니에요 에지오 복장은 유플레이 그거 클럽인가 거기서 받을 수 있어요 유니콘은 아마 사야될거고 아마도 그럴겁니다 에지오 복장은 에지오 복장은 그냥 얻을 수 있는거고 와우 깜짝 놀랐어 에지오 복장은 다신 영화에서 나오는 6000 목장이여? 그런 것도 있어요? 난 몰랐는데 자, 주민들을 찾아 상영문자에 관해 대화할게 한 3명 정도 찾아갖고 대화하면 되나? 영화는 마이클 패스벤더도 살지 못한 그냥 크고 아름다운 똥이었죠 나름 그 정도 매우 캐스팅할 정도면 자본도 많이 투자했을텐데 아, 메인큐 진행중에 줘요? 떼껄룩 자, 다음 응? 응? 네힣이 그 집을 찾았을텐데 네베페르 자, 그리고 또 다음 넥스푼 자, 이 안에 있는거 한번 보라 이거겠지? 상영문자 뭐, 꼬무랑 말이야 이거 아무래도 오늘 주말이고 접속자 수가 많은 날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주말에는 어쩔 수 없더라고 상영문자 자, 이것도 아, 맞어 맞아, 오늘 로드컵 그런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맞아, 오늘 기아 오늘도 이겼더라 세상에 나는 1차전에서 져가지고 헤헷 망했군 이러고 있었는데 이러다 기아 가겠어 자, 그리고 이분 저같은 영세의 방송은 웁니다 그죠? 울고싶다 어, 이 꼬무또님 컴퓨터 사양 좋으신가봐요 자, 예언자의 천안 자, 레트로폴리스에서 소쪽에 있는 피라미드를 향해 바라보면 자, 황금빛 사구 위에 암사자 석상이 수호하는 영겁의 신전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잠깐만 왜 갑자기 퀘스트 스케일이 겁나 커졌어 그냥 전이본 이사온 사람 술에 찾아주는 퀘스트였는데 정말 소름돋네요 자, 이건데 자, 이건데 보자 피라미드 황금빛 사구 레트로폴리스에서 서쪽 피라미드 피라미드가 있어? 어, 저기 피라미드 피라미드 그리고 그 피라미드를 바라보면 황금사구에 암사자가 수호하는 석상이 수호하는 암사자가 수호하는 석상이 수호하는 영겁의 신전 이거 아닌가 오케이 tee 예순위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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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찟 오호 미쳐가지고 어차피 생존재가 남지 않으면 암살 아닙니까 자 이안인거 같은데 어 뭐야 하나 바뀌자 휴 어이씨 이것들 봐 오 오케 오진 않는구나 어디 갓지 않은 것들이 어디 갓지 않은 것들이 코로나에 있어 당신은 시각의 시각은 아이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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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자 세크메트에게 바치는 기도가 적힌 파피루스 아 사자머리를 한 화염의 여신 라이타닌 두왕국의 여왕 저울의 지배의 여주인 아펙과 안무트의 주인 난폭한 여신이시여 당신의 모든 이름과 당신의 모든 영역을 염원하며 이 도시를 선물로 봐주나이다 그 사막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모조리 집어삼켜 전부 취하소서 대신 파로우들과 이집트의 미래에 당신의 무시무시한 힘을 거둬주소서 네토폴리스는 천국에게 주워주신 모든 영역을 전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전해 제국의 영역을 전해 이것들은 이 전국의 영역을 도와주신 모든 영역을 전해 왕이 쏟아져서 그에서의 구약을 받으며 그들은 그들의 삶을, 그들의 도시, 세크메트에게 주워주신다 그의 눈에 그러면 타하카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가지고 나쁜 짓을 했다 이건가 하지만 비신자는 용서치 않는다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뒤통수를 후적알기는 놈은 용서할 수 없어 자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네희랑 대화를 해보자 빠른 이동으로 가면 되겠네 그냥 뒤지는 겸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었어 아잇 아 바예크 아임 겟징 유스 투 루 빙 윽 디스 심플스 네베페 이븐 캠 바이 포 에 미일 did you find out anything i did though i'm not sure you are going to like it uh experts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도시 기후가 그렇게 생겨먹은 거지 자 완료 자 다음 값비싼 동료회 아 이게 또 진행이 되면서 나오는 서브 퀘스트들이 또 나름대로 또 점점 스케일이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듯 없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느낌이지만 아무튼 뭐 자 조각선 깨부수고 뷰포인트 찍고 다음 서브 퀘스트 진행해보죠 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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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나니까요 자 이제 여기 뭐지 나 맥주 한 잔 밖에 안 마셨는데 왜 이렇게 올라오냐 또 아 진짜 크으 자 버려진 캐리티 신장 지금 시점에서 남은 애들은 3명이요 근데 보이는 걸로 봐서는 더 나오겠죠 이게 비어있잖아 여기 한 2명 3명 더 나오고 또 여기 한 2명 더 나오고 여기 한 명 있고 뭐 그런 식이겠지 뭐 아 잠깐 저녁에 맥주 한 개 마셨어요 아 뭐야 여기 아니었어 여기랍니다 가야되나 이거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아 적들이 있구나 하지만 괜찮아 나한테 죽을 거니까 다 죽는다 이렇게 이거 뭐 모두 위카치 으악 으악 으아 으아 없VI 에이 마이크야 고양이집있죠 자 그럼 이제 값비싼 동료에 사러 갑시다 이게 진짜 지역마다 서브퀘스트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스타일이더라구요 왜 도와줘야돼? 알았어 도와줄게 형이 도와줄게 이러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아예 뭐 어쩌라는거야? 잡으라는거야? 말라는거야? 안잡아 귀찮아 나 미션하러가야돼 꺼져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 이까지여 자 쿠프신전 은신청 이걸 또 뭐가 많구마 보물 하나 있고 보스 하나 있고 교관 하나 있고 아니 교관이네 적 하나 있고 자 보스 먼저 조심스럽게 처리를 해봅시다 윗도방피야 그건 메인 퀘잖아요 wait a minute hey hold on eyes open no surprises won't take the tools so where did that fast hmm what's up where's this shh shh what's up 헹 got i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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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